대전 방면 오른쪽 방면입니다. 분홍색 채로로 변경하세요. 잠시 후 오른쪽 방면입니다.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. 계속 칭찡니다. 돈이 없어 나는 쓰레기 때문에 옷 살 돈도 없고 신발 살 돈도 없어서 맨날 쓰레기 바십니다. 삼손 자 삼손 저 저 다이소 3천원 짜리 쓰레기 바십니다. 안 씻는 신발 줘. 안 씻는 거 줘도 돼. 남이 있던 거 잘 입어. 왜 그러냐. 아 그래 그래 주일 내비 내일 들이 해봤다. 아이 참 친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으 wrestles 증mill west 할렐루야 지 할렐루야 테마가 무슨 뜻이 냐 말씀이야 말씀이야 말씀 화서 제1감리기회 어때 제1감리기회 화서 제1감리기회 화서 중앙감리기회 화서불장 너네 뒤에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와? Нет 네이버에서 나오는 것 같던데 사이비야? 거기는 뭐하는데 사이비는 너하고 관리는 없잖아 너하고 상관없잖아 너하고도 거기 소속은 아니잖아 참 인생이 참 짧아 어? 친구야 길다보니 길어? 야 그게 중요하더라 이게 잠으로 보내는 시간을 너무 아까우니까 하루에 6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이제 움직이는 거야 18시간은 그냥 움직이는 거지 요즘에 한 6시간 정도 자잖아 평균적으로 5시간에 6시간 야 꿀잠이지 할렐루야 도시에서 대전반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야 저도 참 나는 감사한게 나는 이제 집안일을 거의 안하잖아 집안일 그냥 거의 거의 거의